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탭하고 두 번째 미니 앨범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번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되겠죠, 미니라면. 그렇죠.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탭도 오늘 픽스를 지어서 가능하다면 주말까지 가지 말고 왜냐면 안무도 빨리 넣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오늘, 내일 해가지고 빠르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일단은 탑라인 해야 되는 곳이 형 혹시 비워놔 줄 수 있어요? 그 군정을 해야 되는 데를? 알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부터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그 아까 방금 저게 비어진 트랙에서는 좀 더 다른 템포를 원하신 거잖아요. 일단 좀 적어놨는데 이거 짜고 한번 녹음해봅시다. 진짜 시차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어제 온 거지? 네, 어제 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태호랑. 정신 차려. 이태호 형 정신 차려. You're my only high girl. 이렇게 해도 돼. 마지막 라임이 생각이 안 나. New world, my new world. 아 근데 겹치네? 겹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Yeah I'm so sweet. 겹쳐져. 응, 맞아. 겹쳐져. 그러면. 킵 아니면 한번만 더. 좋아, 좋아. 그 여기 뒤에만 그 위스퍼 치면 좋을 거 같아. 오케이. 아 그걸 아예 통으로 메인을? 어.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킵 타핑 오미, I'm tapping to you. 발라진 템포. I know you're type A, you're my only high girl. 영원하는 대로 따라해. Yeah I'm so sweet. 어? 너무 좋은데? 쓸 거면은 근데 메인을 바꿔야 돼, 좀 티가 나지 않을까? 두 군데 짜야 되네? 어, 여기는 안 짤어도 될걸? 왜? 댐브라서? 어, 그냥. 아, 그 정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넌 미 탑 탑 탑 원, 투, three, go.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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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느낌이오서 뒤에 좀 정리할까? 어떻게? 이게 그 뒤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쓰고 싶긴 했어 팬분들이 태염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음 한 번 2절을 바꿨잖아요 네 마디를 맞아요 거기가 살짝 거기랑 브릿지가 살짝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힛을 좀 발음을 좀 세게 해야죠 힛을 좀 발음을 힛을 좀 세게 해야죠 오늘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이 없나요? 내일이 없나요? 내일이 없나요? 마지막에 봤을 때 버전 4 왔는데 며칠 만에 다시 가보실 때 7이 돼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해봅시다 들려? 잘 들려요 이거 받아 이건 굿바이 키스 가사가요 바로 이건 굿바이 키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표기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예아 verse 1까지만 들어볼게요 티 와이 마지막 진짜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티 와이 이렇게 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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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나는 치즈 이 맥껏 페인스 너를 기음 세게 하지 바로 이건 굿바이 키스 너를 기다일 순 없으니 아 깰게 기티 와이 이렇게 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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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뒤에 가볼까요? 헤이! 근데 형 나 궁금한게 달콤하고 K-spice like a 비빈 라면 이렇게 떨어지나? 비빈 라면 이렇게 그냥 일자로 가나? 달콤하고 K-spice like a 비빈 라면 비빈 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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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들어볼게 달콤하고 K-spice like a 비빈 라면 비빈 라면 달콤하고 K-spice like a 비빈 라면 유아 딕디라워 딕디라 I'm sweating on you We like to dance while sweating on the floor You know 나왔다 오 굿 기지 와이 이렇게 기여기 기여기 Yeah I'm so soon Yeah I'm so soon on you 달콤하고 K-spice like a 비빈 라면 유아 딕따라워 딕디라 I'm sweating on you We like to dance while sweating on the floor You know 아니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흡 넣으니까 발음이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뒤로 가서 해볼게요 유빈 라면 You're addicted I addicted I'm sweating on you We like to dance while sweating on the floor You know 훨씬 좋다 들어올게 You know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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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pping on me 멋졌게 쳐다보고 지나가지 속은 뭐니 달라 보이지 그렇게 하지 그럼 난 문끄럼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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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pping on me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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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pping on me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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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pping on me 오 이거 뒤에는 아예 나온 것 같아 We like to dance while it's raining on the floor, you know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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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ping on me 멋졌게 쳐다보고 지나가지, so good money 달라보이지, 그렇겠지, 그럼 내 맘껄 on me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지금 톤 좋은 것 같아 한편 하나 더 들려 We like to dance while it's raining on the floor, you know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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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ping on me 멋졌게 쳐다보고 지나가지, so good money 달라보이지, 그렇겠지, 그럼 내 맘껄 on me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들어볼게 나 소리 너무 크게 듣는데? 오이고 여기서 다 들려 이렇게 해도 되겠어 좀 추려야겠다 들어봐 덜과 운 지금 일단 메인은 여기 된 것 같고 해볼게요 이거 목에 기름 씨 조금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혀에 기름 칠 중요하다고 어때요 형? 다 보고 계세요? 시청 안 해도 돼요? 어제 도영이한테 들려주셨는데 타이틀을 봤대 어? 진짜요? 그리고 이게 약간 오히려 우리는 샤랄라랑 뭔가 느낌이 비슷해서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도영이는 같은 좀 다른 사람들은 뭐 색깔이 생겨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니 이 집만의 색깔이 생기면 너무 좋죠 좋죠 저 파트는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부를까 하는데 어때요? 팝이 틀려나? Keep tapping on me, I'm tapping to you, Balazin' Tempo 오케이 이제 할 수 있어요 Yeah Keep tapping on me, I'm tapping to you, Balazin' Tempo 잘 알지, 너의 탐, 너만인 나의 High Girl Check my new world, don't need my new words 너가 원하는 대로 따라해봐 Yeah, I'm so sick 좋은데 약간 좀 쫄깃쫄깃 네 Keep tapping on me, I'm tapping to you, Balazin' Tempo 잘 알지, 너의 탐, 너만인 나의 High Girl Check my new world, don't need my new words 너가 원하는 대로 따라해봐 Yeah, I'm so sick 어렵다 이거 나 근데 앞에서 좋았는데 그래요? 이거 팝필더 조금 앞으로 해도 돼요? 좀 더 가까이 대고 해도 돼요? 감사합니까 Keep tapping on me, I'm tapping to you, Balazin' Tempo 잘 알지, 너의 탐, 너만인 나의 High Girl Check my new world, don't need my new words 너가 원하는 대로 따라해봐 Yeah, I'm so sick 오, 좋은데 들어보자 Oh, yeah, I'm so sick 여기 나중에 그런 애들이 추가시켜야겠다, 좀 이어지게 Yeah, I'm so sick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break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Oh, yeah, oh, yeah 1, 2, 3, go 盛 RTX 30, 2, 3, 5, 0 いニュウスの大席 뒤에는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들어보자. 뒤에도 한 번 쭉 들어볼게. 아 별로야. 됐다. 이 곡도 쓰시죠. 그렇지. 탑 탑 탑 탑 탑.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마른 나라들과 모델 그 위에는 내가 있을 테리. 굿 굿. 좀 약간 스무스하게. 스무디킹. 약간 연하게. 여기서 더 연하게? 어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우 예아. 오우. 스탑 탑. I'm driving too fast to stop. So all these signs never mind.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많은 나라들과 모델 그 위에는 내가 있을 테리. Just. 훨씬 좋은 것 같아. It's never mind.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많은 나라들과 모델 그 위에는 내가 있을 테리. Just. 아 이거. Never mind. 오오오오. 맞아 맞아. driving too fast to stop. So all these signs never mind. 아직 못해본 게. 아 좋아 좋아. 이걸로 갈게. 네. 네. 축 한번 들어보고. 어 뒤에 가시죠. 네. 갈까요? Here. Let's go. 프리코스 3 직전에.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이거 들어봐.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오 미. 예. 오케이 바로 할게요.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헐 미. 예.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좀 더 빨라야 되나, Let's Go가? 좀 더 빨라야 되나, Let's Go가? 어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네네 어, 좋아 좋아 얘가 약간 삐졌거든? 삐졌어? 약간 삐졌어, 한번 들어볼래? 왜 삐졌지? 괜찮은데? 아, 괜찮아? 이거 나 뒤에 Yeah I'm Sourcing이랑 많이 교치지 않게 하려고 조금 짧게 쳤어 이거 들어보자 근데 개인적으로 3절 있잖아 3절 메인도 조금 텐션 올려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코러스로 샀던가 I like to dance while it's ready on the floor, you know 좋아 코러스로 샀는 게 낫나? 약간 싹도 싶기는 해 어차피 받으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떠보러 가자 이거는 없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돼 있는데 아이디어 있으신데 탑 탑 탑 탑 탑 탑 소시 소시 하고 끝내자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런 걸로 한번 바로 그러면 탑 탑 탑 탑 네 번 하고 소시 바로 딸게요 알겠 탑 탑 탑 탑 소시 일단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일단 탑 탑 탑 탑 네 번 하는 거 다시 따도 돼? 오케이 오케이 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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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좋은데? 나도 좋아 자, 들어볼게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소시 어, 들어보자 오케이, 바로 갈게요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어, 뒤에 쭉 애들이 들어볼게 얼 Cav Sen P Based 좋아좋아 네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실패 harden 떨어뜨린 조만간 왁 i 잠ál 회원 오우 오우 이런 거 누르면 안 돼? 오우 오우 이거 3절에다 넣어야겠다 고옥이 형 하면 갈게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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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뭐지? 이거 버스2에서 프리코러스2 지나갈 때 한번 들어볼게요 허어어 이런 거 넣고 싶은데? 한번만 더 들려주세요 들어볼게 으흠 이거 왜 이거 앞부분 프리코러스2만 Yeah I'm Something만 좀 더 텐션 줄까? 어 그러시죠 애드립도 좀 더 세게 춰도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조금은 똑같지만 일단 해볼게요 Yeah I'm So's 메인부터 가보겠습니다 뒤에까지 해볼게요 그냥 해봐 오우 들어보자 네 오우 오우 들어보자 어때? 일단 2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 거 이제 딸까요? 응 근데 그 마지막에 네 이거 메인 잠깐 한 번만 응응응응 들어볼게 잠깐 탑핑 오메 탑핑 오메 탑핑 오메 탑핑 오메 소화하면 되네? 아 네 네 네 탑핑 오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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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투 쓰리 고 다시 받을까? 그래 잠깐만 탑 탑 탑 원 투 쓰리 고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스탑 스탑 네버만드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많은 나라들과 무대 그 위에는 내가 있어 매니저 탑 탑 탑 탑 탑 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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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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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Let's go I'm so sing I'm so sing I'm so sing on you I'm so sing on you Whoop Beating love you Oh yeah Striking on you Whoop You know 탑 탑 탑 좋은데? 그 코러스? 아니 더블링? 이 기합이 Yeah I'm so sing Yeah I'm so sing on you 달콤하고 kingspice like a 비밀라면 You addicted I addicted I'm swaking on you We like to dance while it's raining on the flow you know Yeah 탑 탑 음 잠깐만 We like to dance while it's raining on the flow you know Yeah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on me 멋졌게 쳐다보고 지나가지 슬그머니 달라보이지 그렇겠지 그럼 난 못 걸어 on me 아무것도 모른 다른רהany 탑 탑 탑 야 I'm so sing on you Yeah I'm so sing on you 달콤하고 kingspice like a 비밀라면 You are addicted I'm swaking on you We like to dance while it's raining on the flow you know 탑 탑 오 좋아좋고 넌 맨 마지막에 어 탭 4번 하는거 있거든? 어 들어 볼래? 아, 어, 알아, 알아, 알아 그거 4개만 따면 되나? 알아 그 약간 벌스에서 칠 거 치자 1절부터 아니면 1절부터 할까? 근데 1절은 거의 없어도 돼 음, 이거 하나 더 할게 야 깔끔 네, 들어볼게 링 어, 이거 솔로로 한 번씩만 잘 들어볼게 첫 번째? 이거는 위스퍼로 좀 깔아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야 야 좋지 전체로? 굿 전체 일단 전체로 하고 한 번 들어보고 뺄까요?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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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퍼를 깔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더블링을 쳐주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 You're diving on me on the beat to you 발라진 tempo 잘 알지 너의 탈 너만이 나의 hype girl Check my new world, don't need my new world 너가 원하는 대로 따라해봐 Yeah, I'm something 아, 여기 있다가 한 번 뭐 또 팔 거 있으면 또 찾아보자 We're diving to you 발라진 tempo 잘 알지 너의 탈 너만이 나의 hype girl Check my new world 좋아 좋아 아, 이거 형 Check my new world, my new world 이렇게 쳐야겠다 아, 오케이 여기만 두 개 다시 할까 아, 오케이 여기만 두 개 다시 할까 아, 좋은데? 쿵 쿵 쿵 쿵 아이아이아이 이거구나 이거 3절에다가 받는 게 낫지? 네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 좋은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Yeah 한 번 다 한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한번 들어볼래? 아 성장한 노래 소시 소시 제목을 소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소리 다르게 하면 그렇게 세게, 지금은 좀 세게 느껴져서 위스퍼도 따놓고 갈까요? 안 그래도 짐 두고 왔어, 여기다 왠지 다시 들어가라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 댐브 마지막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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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두 개? 네 좋아요 바로 할게요 깔끔한데? 괜찮아? 응 요기를 이렇게 끊어주는 부분도 필요해 이 노래 오 이게 더 남았어 소시인데 뭔가 소시이라고 하는 것 같아 뭔가 이중적인데 아 요거가 좋은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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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독수리 우영자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아프지 않으셨는지 목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녹음하고 말 안 할 예정 네 이번에 저의 2집 타이틀 탭 TAP 를 녹음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만들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좀 더 오늘도 녹음을 하면서 디벨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튜닝하고 믹싱까지 했을 때 결과물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만 지금 이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이 앨범을 계기로 저는 더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성장한 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고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앨범으로 위로 많이 받고 힘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으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